그러면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준하 씨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바로지 너는 50이면 어떡할거야? 50 업입니까 다운입니까 자 갑니다 야 그걸로 사기치게 보이냐? 업으로 올라가는 거 다운으로 내려가는 거 아녜요 다운윰 다운 알아봐, 그래 자 그러면 반이죠? 25 다운이 형 좋게 오시겠다? 예 쫄았네, 쫄았어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다운이면 더 기분이 좋겠어요? 아니면 없으면 기분이 좋겠어요? 있는 대로 얘기해 주시면 되죠 잘한다 어떻게 해드려요? 다운이 형 어떻게 해드려요? 저는 다운이요 다운이 형이 좋겠어요? 그러면 끝났네, 끝났어 그냥 다운이 형 으응 하겠습니다 50 하고 25 사이네 그러네 생일 아닌가? 자, 네 분 남았어요 예 야, 알고 있습니다, 홍철 씨 여러분, 힘을 합하세요 합하세요 36 25? 25 정도인 거예요? 25 하고 37? 6에 7이에요 25 왜요? 중요해서 그래요? 중요해서? 달리지마 37이요 가보러 가 37로 갔지 지금 자 37 어비였으면 좋겠어요? 다운이었으면 좋겠어요? 아 사기 시작하지 말고 빤 얘기가 아니 약간 좀 달라지네? 여쭤볼 수 있잖아요 만약에 막 숫자 이상하게 써놓고 그러진 않았지? 저 숫자 갖고 장난치고 그런 사람 아니지 여기다 다 인증 받았어요 갑니다 갑니다 아유 두 손 갈게요 엉 엉 엉 엉 엉 아유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엉 여러분 저 반지 왔어요 이미 하와이까지 갔어요. 태평양 건넙니다.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. 어떻게 했어요. 앉으세요. 37하고 54이 아니야. 37하고 54이지. 자 갑니다 그러면. 다 왔어. 다 왔어. 세 분 남았네요. 44. 태평양을 날고 있어요. 44. 안 좋지만 두 개 들어가네요. 44 아니야? 44? 다름하기도 힘들어. 44. 44. 44. 아 떨리시겠는데요? 걸렸다. 걸렸어. 44. 걸린 것 같아. 걸렸구나. 44네. 44. 다 같이. 44. 44라고 했죠? 아래였으면 좋겠어요? 위였으면 좋겠어요? 위였으면 좋겠어요? 몇 개 안 되니까. 위에서 봐도. 지금까지는 원하는 거랑 항상 반들어 넣었는데. 지금 또 반들어 넣으면. 뭐야? 약이 올라요? 안 올라요? 꽤 그래. 약이 올라요? 약이 올라요? 약이 안 올라요? 약이 올라요? 약이 안 올라요? 문어 들어만 하냐? 압니다. 어비야 이거 어비야 이거 어비야. 어비잖아. 얘 44. 44인가 봐. 44인가 봐. 이러놓고 44면 정말 얜 창피하겠다. 맞나 봐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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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 다 37 사이야. 다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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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0. 이제 두 번 남았어 잠깐만. 자 두 번 남았습니다. 저 이제. 8, 9, 8, 1, 2, 3. 여러분 신중합시다. 8, 9, 0. 4개 딱 잘라봐. 일단 40이야 40. 딱 40이야? 40. 40은 아닐 것 같은데. 일단 그렇게 해야. 그거 부르면 이제 다 나오니까. 그렇지. 이제는 길이 너가 이제 마지막에 쓴다고 했으니까. 어쩔 수 없이 이건 40 불러야지. 그럼. 40 불러야 돼. 어차피 하나씩 부르면. 이거 이거를. 얘가 40 부르고 내가 한번 맞춰보면 안 돼? 얘. 한번 읽어보려고. 그럼 뭐 어떻게 하실래요? 어떻게 하실래요? 근데 이거 40. 어차피 조각적으로 할 거니까. 아 근데 40은 너무 평온 숫자에서. 아니 40은 확률로 가야 돼. 확률로 가야 돼. 왜냐면 확률이. 이건 확률이지. 이건 확률이야. 확률인 거 같아요. 저게 말로도 와이킹. 와이킹인가 봐요. 이거 말 들으면 와이킹. 와이킹인가 봐요. 와이킹인가 봐요. 13%씩 밖에 안 돼. 그렇지 그렇지. 두 분 남았습니다. 40. 40. 40. 40인가 봐. 넌 진짜 40이면 진짜 40이다. 41 42 40. 41 42. 43 있고. 어? 38. 37. 38. 39. 갑니다. 1, 2, 3 있네요. 8, 9이 아니에요. 8, 9이 아니에요.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? 다운이겠죠? 아니. 42인데 8에. 그리고 너는 눈물을 흘려야 돼. 깨방 좀 떨어져. 이 꽹과리야. 꽹과리야? 큰 똥 같기도 하고. 어휴. 어휴. 진짜 얘. 어떻게 보면 빠꾸 같아 지금. 아휴. 자, 이러면 어쩔래요? 어? 그냥. 징 징 징. 뺀거리가 아닌데요? 징. 까만데? 어느 털인지 뭔지 모르겠네. 바둑 바둑 바둑. 바둑에 깜을 돌아. 탄성냥. 손도 왜? 솔로 왜 들어 솔로 왜 들어? 여러분들이 다운을 원하신다네. 다운을. 다운이면 30만원씩 구울게 하나 아냐. 한 번만 더 간다. 나가. 41. 형, 가만 있어, 가만 있어. 나가. 나 가만 있어. 하나만 하와이도. 형 가만 있어. 한 번만 살리면 나 가만 있어. 왜 이렇게 늙었는지. 네가 가라 하와이. 43, 42, 43. 41, 42, 43. 3개 중에 하나야. 여러분. 지금. 잘 생각하세요. 여러분의 예상가 100% 빛 나오고 있습니다. 난 럭키가 이니까요. 사실 지지질할 거라고요?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까지 올 수가 있지? 야 42. 여기서. 진짜 홍철이 하와이 간다. 하와이. 야 강우 진짜 럭키가 있다. 하와이. 방송 생활 8년. 하와이. 내가 할게. 43 뭔가 의미가 있는 숫자가 43 합치면 7 아니야? 어우 좋다. 어? 43. 너가 많아나 나 마흔 둘 마흔 셋. 널 존경하니까 41일 수도 있어. 형을 제일 싫어하니까 마흔 둘일 수도 있어. 진짜. 진짜. 야 이거 어렵네. 이거 어려워. 야 얘가 왜 41, 2, 3으로 했을까? 그냥 쓴 거지. 4, 2, 4, 2. 아니 43동 살잖아. 4기, 4기. 4, 2. 25. 4, 2, 3. 넌 원래 홀스 좋아하니? 짝수 좋아하니? 얘 홀스 좋아해. 안 가르쳐 주지? 멍철아. 안 가르쳐 주지. 얘가 홀스 좋아해. 그렇지? 형이 맞추는 거야. 형. 형 진짜 중요해요. 나 한번 믿어볼래? 아니. 누가 맞추시려고? 아니, 야. 이렇게 하자. 시작하자, 이거. 머리카로 봐. 누가 맞추시려고? 누가 맞추시려고? 아! 우리 서로 원망하지 말고 4, 1, 4, 2, 4, 3 중에 의견을 서로 각자 얻던 거. 각자 의견을 해봐. 종합을 해볼게. 너부터. 나는 왠지 43 같다. 나도, 나도 왜냐면 이런 미친 애들은 약간 그런 의무를 하는 이런 미친 애들. 이런, 이런 좀 약간. 얼마든지요. 4, 1, 2 있다면요. 얼마든지요. 당신이 칠게요. 허락할게요. 난 43 같아. 43. 오히려 의미를 뒀다면 우리들이 더 추측하기 쉬웠을 거야. 그러니까 얘는 아무 의미 없이, 아무 의미 없이 이기만 하지 않았을까? 나도 어떤 숫자가 연관 지어서 생일이나 뭐 이런 거는 연관 지지니까 그냥 무작위로 쓰지. 그냥 무작위로 쓰지. 보통 저렇게 정신이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은요. 짝수랑 혼수 섞는 거 같아. 4, 2 아니면 4, 3. 4, 1 아니면 4, 4. 사실 4, 2 하기가 참 어렵거든. 4, 3은, 4, 3은 뭔지. 4하고 3이 연결이 되잖아. 그건 4, 3은 아닌 것 같아. 4, 3은. 4, 3은 아니고. 4, 3은 아니고. 4, 3은 아니야. 사기꾼, 사기꾼? 아니야. 그런 의미로 홍철이가. 41하고 43하면 생각이 잘 드는데 42가 생각이 안 드잖아, 그렇지? 41. 42. 41. 42. 42. 42. 재석이 형 나이. 그래, 재석이 나이라니까. 41. 재석이 나이. 너는 유재석의 부하야. 형. 내 똥 소리가 부하야. 난 그렇게 합시다. 43 접어. 43 접어. 42랑 41이야. 42와 41 중에. 그냥 접어. 얘가 43 아니야. 43은 아니야. 연결되진 않아. 42랑 41 둘 중에 하나인데. 그래, 명수 형이 결정해. 명수 형이 결정해. 형이 결정해. 신중해. 신중하세요. 41 합시다. 진짜로? 41. 좋아, 41. 콜. 아, 모르겠습니다. 노웅철 씨. 정답은 보여주세요. 갑니다. 개발. 미칩니다. 갑니다. 자, 부곡 하와이냐 하와이냐. 세원으로부터 갑니다. 40. 아, 떨려. 걔는 지금 40일인데 저걸로 파기 칠려고 그러는 것 같다. 야, 너 파기. 40이다. 자, 4자 보이시죠? 40. 40. 40. 저한테 4자라고 하지 마세요. 야, 41 맞는 것 같은데? 어, 41인 것 같은데. 43인가? 야, 얘 잡혔다. 얘 잡혔다. 얘 잡혔어. 잡혔어. 잡혔다. 동철아. 동철 잡혔어. 미안하다. 동철이 나왔다. 굉장히 나왔어. 야, 너 럭키가 해고 그냥 가. 야, 너 럭키가 해고 그냥 가. 야, 너 럭키가 해. 야, 너 럭키가 해. 야, 너 럭키가 해. 4단계 3은 아크로마! 럭키가 해!!